아 이거 모르겠다. 예, 렛츠고!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게.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게. 온몸을 파야게.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게. 어, 키 알아요 키 알아요. 태연, 태연. 태연, 스톱. 야야야야, 그래, 그래. 엄정아. 현영. 제목은요? 누나의 꿈? 50% 정답. 현영 노래라고? 현영. 영지, 영지. 현영 언니의 꿈. 실패. 소미, 영지에게는 웹툰명으로 더 유명합니다. 공주영. 뭐라고요? 왕자림이 주인공인. 이 웹툰. 소미, 계속 이거 더 먹고 싶어서 맞히려고 하면 안 돼요. 영지! 현영 연애혁명. 맞나 보다. 천하영. 너블레볼루션. 갑니다. 볼리번, 볼리번. 헤이, 헤이. 잘한다, 잘한다. 러프 레볼루션. 잘한다, 잘한다. 헤이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정답입니다! 정답입니다! 자, 음료 뭘로 드릴까요? 정답으로 연애혁명이 정답이었습니다 자, 이제 하나 남았어요 탱구가 또 좋아하는 간식이고 그러니까 고구마 많이 하나도 이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 많이 좋아하니까 오케이, 갑니다 음악 플레이 이게 뭐야? 어 오빠를 사랑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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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주 많이 해 헤이, 헤이 이게 뭐야? 헤이, 헤이 뭔데 이거? 몰라요? 다 시작했어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심지어 가수도 다 틀렸어요 실패! 플레이 태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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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혜연! 뱀이다! 아이고 태연! 탱구 전화! 뱀이다였어 풍부 전화! 파 Hands 전화! 점점입니다, 이렇게 해서 아유 아까워 불타갑니다 뜨거운 물렛지 살짝 지금 몽롱하고 용기가 생기는데 무서운 게 슬슬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? 나도